득점수를 확산한 오늘의 1위는 인플리프 과연 누구일까요? 인플리프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득점수를 확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인플리프 인플리프 점수를 확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탱크 인플리프 그럼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인플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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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플리플리프 두 번째 우리 인피니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닿을 그곳에 우리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주보며 웃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한곳을 바라봐 난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내 곁을 항상 지켜주는 고마운 너랑 난 너만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 내 앞을 비추는 맑은 빛이 보여서 소중한 사랑 나의 전부인 사랑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는걸 네가 불러줘야 내 이름도 숨결이 담겨 보잘껏 없던 내 맘에 빛을 가득 채워준 너야 난 너만 생각하면 웃음이 번져 따스한 오후 햇살처럼 보근한 너랑 난 너만 바라보며 속이 꽉 차와 언제나 내 편이 돼줘 네가 보여서 함께한 사람 계속 함께할 사람 세상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걸 네가 있어줘야 언제까지 바꿀 수 있어 내가 그리는 세상은 널 시작하니까 내 맘이 보이니 내 맘이 들리니 언제나 함께해줄래 내 맘은 너의 것 내 꿈은 너의 것 영원히 같은 곳에서 우리 내 맘이 보이니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항상 지켜줄게 사랑합니다 소중한 사람 나의 전부인 사람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는걸 니가 불러줘야 내 이름도 숨결이 담겨 보잘것없던 내 맘에 빛을 가득 채워준 함께한 사람 계속 함께할 사람 세상 끝까지 멈추고 싶지 않은 걸 네가 있어줘야 언제까지 꿈꿀 수 있어 내가 그리는 세상을 너를 시작하니까 자 오늘 해야 할 거 다들 유지용이 모르겠으면 옆사람씩 계속 보고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! 시작해 놀자 소리 지르고 가자 ,,, ,, , , , , , , , , , 맥불이야!